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안개가 짙게 끼는 도로에 자동제거장치가 설치됐는데, 고장이 잦은 데다 관리도 안 돼 몇 년째 무용지물입니다. 청주의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됐던 지역난방공사가 연료를 LNG로 교체할 계획인데, 발전 용량까지 대폭 늘리기로 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지역뉴스입니다. 충북에서도 코로나19 대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주 일가족과 제천 김장 모임을 통한 연쇄 확진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데요. 드러나지 않은 접촉자도 상당수라 이 확산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방역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청주 50대 당구장 주인과 관련한 코로나19 연쇄 감염자는 하루 사이 두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배우자와 고3 자녀, 당구장 손님들에 이어 20대 자녀를 통한 3차 전파도 확인됐습니다.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해당 당구장을 다녀간 78명 가운데 무려 70%인 50여 명이 자진 검사에 응하지 않아 연쇄 감염 가능성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100% 전원이다 출입자 명부에 기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용하신 분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천 김장 모임발 연쇄 감염도 친인척과 지인으로 번지며 13명까지 확대됐습니다. 제천시 공무원 1명과 고교생 아들이 포함됐는데 해당 직원이 근무하는 의림지 역사박물관이 임시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여 공개하고 밀접 접촉자 및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시민 1140명에 대해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 부산을 다녀온 청주 30대 여성과 영유아, 충주에서 김장 모임을 가진 70대까지 사흘간 도내 확진 환자는 27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65명이 확진됐는데 도내 전체 발생 수의 25%가 몰릴 정도로 월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2주 동안 타지역 접촉을 통한 확산이 80%를 차지합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호흡기 바이러스인 특성상 날씨가 추워질수록 더 활성화되는 데다 비말 전파력도 강해진다고 말합니다. 습도가 1도 정도 떨어질 때 6% 정도 더 생존 능력이 길어진다 이런 보고들이 있는데 건조한 환경에서 비말이 조금 더 멀리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역 당국은 이미 시작된 지역 감염 전파가 생활 속에서 급격히 늘어나는 추이라며 개인 방역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전례 없는 강력한 코로나19 연쇄 확산에 해당 지자체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일제히 상향하고 나섰습니다. 이 시종 지사도 대도민 호소문을 발표했고 주변 학교들도 속속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어서 심충만 기자입니다. 이달 중순 기도원발 14명의 집단 감염이 벌어진 음성군. 체육시설과 경로당 등 600개에 가까운 공공시설들이 또 문을 닫았습니다.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공식 격상했지만 지난주부터 2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강력 조치를 자체 시행하는 것입니다. 14일 날 삼성련의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집단 발생해서 군에서 선제적으로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 중단 조치하였습니다. 진천과 제천에 이어 청주시도 줄줄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자체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연쇄 감염의 진원지인 오창을 중심으로 1.5단계의 진화는 행정 지도를 시행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강제력을 동원하는 행정명령 발동도 준비 중입니다. 이시종 지사도 대도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특히 공공부문의 자속을 엄중 경고했습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불효 불급한 출장, 모임, 행사, 회식, 간담회, 회의 등은 적극 자제 또는 금지해 주시고 확진자 가운데 학생 2명이 포함된 제천에선 제천 지역 77개 모든 유초중고교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고 확진자의 접촉자가 포함된 청주지역 5개 초중학교도 등교가 중단되는 등 교육당국도 연일 비상입니다. 방역당국은 전체 82개 확진자 병상의 60%인 50개 이상이 환자들로 채워짐에 따라 추가 병상 확보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등에 대비해 필요시 추가 병상을 즉시 확보 가능하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발열이나 기침 등의 유증상자 검사가 전면 무료로 전환됐다며 이동과 만남 자제는 물론 발빠른 자진 검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제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제천시의회는 확진자 수 증가로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내일까지 예정됐던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서면으로 대신하고 30일에 있을 회의식 감사와 새해 본 예산안 심의도 최소 인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6급 공무원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 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 김용 부장판사는 확진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죄가 가볍지 않으나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2월 확진자의 이름과 나이 등 개인정보가 담긴 내부 회의 자료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SNS를 통해 지인에 보내 인터넷상에 퍼뜨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의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됐던 지역난방공사가 연료를 상대적으로 오염이 덜한 LNG로 교체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발전 용량이 4배 이상 증설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청주지역에 난방과 온수열을 공급해온 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 전국 최고 수준인 청주의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용요금을 받고 있지만 청주와 대구만 액화천연가스 LNG 대신 환경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중유와 경유를 연료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난방공사에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에 연간 한 270톤 정도 배출이 됩니다. 청주시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데요. 비난이 잇따르면서 지역난방공사가 사용연료를 LNG로 교체하기로 하고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내년 9월부터 공사가 시작돼 오는 2024년 마무리됩니다. 기존 대비 질소산화물은 71%, 먼지는 86%, 황사나물은 거의 100% 줄어들게 돼요. 문제는 늘어나는 발전용량. 기존 시설을 활용하지 않고 3천억 원이나 투입해 현재 발전용량보다 4.5배나 규모가 큰 시설을 신설하면 대기오염 배출량이 얼마나 줄겠냐는 겁니다. 청주의 최대 현안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지역난방공사의 연료 교체 사업. 지역난방공사가 미세먼지 주범이라는 오명을 씻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구속 기소된 청주 상당 정정순 의원의 보석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11부 조형우 부장판사는 정 의원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 12일 변호인을 통해 신청한 보석에 대해 증거인멸 사유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다음 달 예정된 2차 공판에서도 구속된 상태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안개가 짙게 끼는 도로 곳곳에 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으로 작동하는 안개 제거 장치가 설치됐는데요. 하지만 고장이 잦은 데다 관리도 안 돼 몇 년째 재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국정감사에서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이재용 기자입니다. 국도 36호선에 설치된 7m 높이 구조물. 주변에 낀 안개를 제거하는 소산 장치입니다. 장치에 달린 F자를 마주한 카메라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안개가 짙어지면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환풍기처럼 습한 공기를 빨아들이고 열팬을 통과하며 건조해진 바람을 내보내 안개를 없애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처음 설치할 때부터 자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2017년에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받았고 당시 국토교통부는 자동 제어가 가능하도록 이듬해까지 수리하고 정상 운영을 위해 매뉴얼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3년이 더 지난 지금은 어떨까? 제 뒤로 보이는 게 바로 안개 제거 장치입니다. 충북에는 제천과 단양의 5개씩 모두 10곳에 설치돼 있는데요. 여전히 수동으로만 작동되는 상태입니다. 개발업체 부도와 소송, 추가 비용 문제로 보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현재로선 국토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와 껐다 켜는 수밖에 없는데 자동차로 왕복 2시간 거리다 보니 가끔 점검할 때나 켜보는 게 답니다. 정작 안개가 낄 때는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돌아가는 것 자체를 한 번도 못 봤어요. 가끔 안개가 짙게 끼는 날이 있죠. 그때는 시야가 진짜 10m, 20m 이렇게 보일 때도 있죠. 국토교통부는 안개 제거 장치를 아예 처분하거나 따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는 입장. 안개 제거 장치 설치에 들인 비용은 충북에서만 4억 7천만 원. 올해 가동 횟수는 6번에 그쳤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청남대 전도완 전 대통령 동상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이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 19일 청남대에서 전도완 전 대통령 동상을 연장으로 훼손한 50대 남성에게 특수 공용물건 손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지역 5.18 관련 단체 회원인 것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충청북도가 동상을 존치하기로 한 데 반발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직무 정지 명령에 대해 청주직원 편검사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습니다. 청주직원 편검사 일동은 오늘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법률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징계를 청구한 것은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민의 인권보호라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재고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대학교 김수갑 총장이 전국국공림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김수갑 총장은 오늘 온라인으로 진행된 전국국공림대학협의회에서 28대 회장으로 뽑혀 내년 1월부터 1년 동안 회장직을 맡게 됩니다. 전국국공림대총장협의회는 전국 41개 국공림대학교의 총장협의기구로 지난 1992년 창립됐습니다. MBC 충북 11월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충주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특집 다큐멘터리 아이엔 비너스의 MBC 계열사 작품 경연대회 대상 수상과, 집중시제 4차 정보가 샌다, 지역 현안을 다루는 시사토론 창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 각 분야의 변화와 대응에 대한 심도 있는 기획 프로그램 제작과 보도를 당부했습니다. 단양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덤프 차량에 비산먼지 방지 자동 덮개 설치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적재 용량 12톤 이상 덤프트럭 가운데 차량 사용 본거지가 단양군으로 돼 있는 차량으로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은 제외됩니다. 지원금은 최대 390만 원 한도로 10%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며, 모두 9억 원, 130대까지 선착순 지원합니다. 증평에서 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증평교육지원청 신설범군민추진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출범식을 갖고 주민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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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